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오늘은 천황산에 왔는데요. 어제 북한산에 갔었죠? 오늘은 천황산을 갔습니다. 높이 144m입니다. 지황산보다 22m가 높아야 정확히. 어? 22m요? 그럼 우리 싱구청이거든요. 그 높이 만큼 높네요. 그럼 이제 한번 천황산 전망을 가보겠습니다. 근데 천황산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천황산의 정상은 어떤 봄일까요? 기대됩니다. 이제 가겠습니다. 아니 그런데 천황산 북한산 보다 더 높냐고.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먼저 올라갔어요. 여기 봤는데 개미가 엄청 많아요. 보세요. 엄마 오면 출구하는 거. 호동님 이 삼각대는 뭐예요? 이거 갈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천황 대삼각 본점이다 이건. 천황 대삼각 본점이요? 네.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? 위치가? 천황산입니다. 몇 미터지요? 네. 143m입니다. 지황산 저기 있군요. 우리가 조금. 네. 지황산도 있고요. 천황산 너무 쉽고 15분밖에 안걸리는데. 네. 맞아요. 15분밖에 안걸렸어요. 왜 이렇게 쉽습니까? 저는 4시가 왔는데. 네. 이제 올라갔어요. 자 이제 한번 여기로 내려가 볼까요? 체력이 그게 다. 체력 고갈되겠다. 자꾸 올라왔다는데. 나 서워요. 나. 이제 1평만 가면 됩니다. 고갈리. 아니요 밟으면 안 되겠는데. 나도 흑인들 착각했는데 개미였어. 개미. 호동님 여기 철길이 나왔네요. 네 기차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? 뭐야 여기서 한 거 이거 푸른수목은 해도 여왕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런데 여기가 어떤 산이야? 여기가 어떤 산이야? 여긴 천황산 푸른수목은 5시서부터 22시 22시는 10시까지입니다 밥 먹다 가자 나 지금 한 번 저기 가보자 자기가 방문 된 식물입니다 뽀뽀님 식물원에 어떤 식물이 가장 기억에 났나요? 너무 평가 봐 아빠가 냄새를 맡았던 식물이 기억이 나요 그 식물 이름이 뭐죠? 네 너무 찍고 있어요 뽀뽀님 이거 뭐 하는 건가요? 저 도장 찍는 거예요 제가 여전에는 양청원인가 뭔가 그 가까이에서 무슨 도장 찍기를 발행했는데요 그걸 찍으면 뭐 사연 준다는 거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9살 때인가 여러분 잔고로 저는 9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제 한 번 밥을 먹을 때를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좀 밥 먹을 때 물 세게 봐요 뽀뽀님 왜 저기 앉아있나요? 제가 사진 찍어주겠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여기 따뜻하고 편해 저쪽으로 가야지 다쳐다쳐 다쳐다쳐 이거 넘어지면 크게 다치겠다 여기 야 다시 야 경주하자 너 이렇게 아니 여기서 경주하면 안 돼 아니 여기서 경주하면 안 돼 뭘 던졌어? 뭘 던졌어? 깃살 깃살 아니 주면 안 돼 아 그러면 아빠가 저거 들고 엄마가 저거 들고 이게 더 무거운 건데? 아 그래서 그럼 엄마랑 달리기 하면 어때? 맞아 엄마 너무 느려 야 성아랑도 달리기 하자 야 아 나 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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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다ligh이 엄마가 양념 왜이나 좀 아 단단해 나 아니 나 네 인생 둘 야 ! 너